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파티룸을 보면서 거기서 파자마 파티 하기로 해서 지금 합공역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일이거든요. 장면을 챙기고 이따가 유튜브 찍으려고 포장품도 챙겼지? 포장했어요. 그들이 먼저 포착해 있거든요. 헬로! 다들 입고 있네요. 야 차리로 갔다! 엽떡 왔어요. 엽떡! 왜? 이렇게 친구들이 포스트코에서 사왔어요. 은지 생일인 자리입니다. 제 자리를 그렇게 탐사지네. 제가 늦게 왔으니까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이뻐. 미니 숫배도 있어요. 짠! 저도 갈아입었어요. 나 둘이... 난... 이거 2 부를 거야. 그래서... 10초까지? 아! 나 모자 떨어질 거 같아. 김치찔! 찍었어?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새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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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희들 다 알지? 냉동실 안 나와서 먹을까? 왜 그래? 뭔데? 우와 피자 개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정혜슬 먹방 보여주세요. 정혜슬 먹방 보여주세요. 아 너네 여기다 뭐 넣었지? 안 넣었어. 아니야. 황예슬 표정 뭐 넣었네. 황예슬. 여기 뭐 넣었네. 이거 누가 아이디어 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응. 근데 왜 한방같이 한거야? 그럼 한방이 안된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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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쟤리를 먹겠어요. 튀김처럼. 정혜도 나와. 정혜까지 나와. 아 나와? 응. 은혜아 좀만 뒤로 가봐. 은혜아 나오게 빨리. 아. 자르는거야? 예희 선생님. 왜 이래. 에이웨이. 누가 찍어? 누가 찍어? 누가 찍는데? 진짜. 웃겨. 마달. 마데. 마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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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웃겨. 네, 환희하다 인사해줘. 환희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동이고요. 얘들이 왜 이래? 왜 이름을 다 왜? 골프 선수예요, 골프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디야, 엔디. 엔디야. 엔디야. 야, 이거 뭐야. 웨우! 웨우! 예, 쎄리야. 예, 쎄리야. 아니면 쎄리세요? 직업이 뭐세요? 저는 베스틴하고 있어요. 진짜 굉장하시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살짝 보여줘. 석으로 썼잖아. 이분은 사진 찍혀야 돼요? 아니, 여태 그런 사진 찍을. 성함이랑 직업 좀 알려주세요. 아, 그냥 정사운대로 맞히시면 돼요. 안녕. 이름하고 직업 알려주세요. 저는 화이고요. 어, 뭐야? 언니 언니 머리 머리. 안녕하세요, 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다시 할래요. 자기소개 다시 할래요. 자기소개 다시 할래요. 아니, 골프 선수시라면서요. 아니, 케이스시라면서요. 네,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관대 유일하게 승무원.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도 골프 선수. 유일하게 저는 골프 선수입니다. 아, 이건 몬드립인데요. 됐어. 언니! 나 이거. 이리 와봐. 빨리 카메라 찍고 하자. 왜? 이제? 뭐? 아니, 아니, 돌려봐. 아, 이거 괜찮지? 어, 이상해? 괜찮아, 괜찮아. 뭐야? 몰랐어. 나도 몰랐어. 뭐야? 쟤 뭐야? 야, 자기소개 다 찍으면 안 돼? 나 앞에 개소렸는데? 야, 왜 이렇게 자기소개 찍으면 돼? 아, 저 클럽 엠디라. 클럽 엠디라. 마피아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저거? 아, 저거? 반정으로? 반정으로? 반정. 땡. 겨울. 땡. 겨울이 오면. 간장. 이거 지금 방금 굴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어? 브리브 리바 베이베.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틀려야, 틀려. 아, 저거? 아, 저거? 아 뮤비 갑니다 뮤비 가요